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을 했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회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언제 전당대회 열기로 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를 실시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흥수 당 상임고문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습니다. 3월 8일에 전당대회를 연다 이번에 도입된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3월 12일 이전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3월 8일로 잠정적으로 정해놨고 만약에 50%,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한다고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3월 12일에 결선 투표를 가면 그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또 권역별로 아마 투표도 하고 그 일정이 한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예정하고요. 그러면 2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대표 경선이. 후보등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도 2월이나 되는 겁니까? 2월 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후보 등록을 미리 받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미리 받고 예비 경선하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면 2월 초 정도로 지금. 2월 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영 의원님께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누가 됩니까? 그거 좀 잘 여기저기 의견 모아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장동영 의원님 원내대변인도 아시고 당선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원, 당규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당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다음 총선까지 믿고 갈 수 있는 리더를 뽑겠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도 개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유인심 그다음에 연대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총선 승리를 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당원들입니다. 당대표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해 6월과 지난 8월 그 차이점. 지난해 6월은 전당대회가 있던 때죠, 지난해 6월은.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당시에는 책임당원이 28만 명 그리고 지난 8월에는 78만 명. 20대, 40대가 27에서 33%로 늘었고 수도권도 29.6에서 37%로 늘었고 영남권은 55.3에서 40%로 줄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 당규 바꾸면서 78만 명, 100만 명을 향하는 책임당원 시대가 당심이 곧 더욱더 민심일 수 있다는 논거를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영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연령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민심을 대별할 정도로 당원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을 것이고 또 젊은 층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굴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원, 당교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현역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누구냐 뭐냐 어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과연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그거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이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누가 됐지 이거 관심사 아닙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당원 당규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비판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될 때냐 아니면 국민통합에 더 다가가야 되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당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보다는 국민통합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이나 생각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당원 100%로 가기는 했지만 또 이게 원래 의도대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될지 아닐지는 진짜 이게 선거라는 게 복잡한 내용이고 특히나 뭐 지금 사실 저도 약간 깜짝 놀랄 만큼 책임당원이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 정말로 집단지성이 많이 되기 시작까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저는 이게 정치 회복으로 한 걸음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정치가 더 다음 총선까지 더 극단으로 가느냐라는 게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정말로 이제 국민들 다수가 참여하시는 그런 어떤 선거이면서 이 전당대회인데 정말 국민통합이나 내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비전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줘야 이거는 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두 분의 조합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꾸 장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정답. 조금 전에 윤상연 전 의원 인터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상연 인터뷰했었죠. 오늘은 잠시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가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고요. 해당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의뢰한 언론기관 홈페이지 꼭 참조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